미국 증시 S&P500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종가 5천선을 돌파했습니다. 현재 시간 9일 S&P500 지수는 AI, 반도체 등 첨단 기술주의 강한 상승세에 힘입어 5천26.61로 마감했습니다. S&P500은 500개 대형주 가격을 종합한 지수로 지난해 예상을 웃도는 기업 실적 영향 덕분에 1년 사이 20% 넘게 뛰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